안녕하세요. 크루즈러버입니다. 뉴욕에는 더운 계절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도심이 더위를 잊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물에서 즐길 수 있는 카야킹이 있습니다. 뉴욕커들은 시즌 내내 제공되는 무료 카야킹을 세 곳의 장소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뉴욕에서 즐길 수 있는 무료 카야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운타운 보트하우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카야킹은 두 군데의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는 허드슨 리버파크가 있는 피어 26입니다.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무료 카야킹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탈의실과 사물함이 있습니다. 양말과 신발, 전화기와 갖고 있는 소지품을 모두 사물함에 넣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물쇠는 이곳에서 제공합니다. 라이프자켓과 페럭, 카야킹을 제공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주중에 있는 오후 스케줄은 영상 아래에 있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다운타운 보트하우스에서 제공되는 또 하나의 장소는 거버넌스 아일랜드에 있는 피어 101입니다.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무료 카야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무료 카야킹 장소는 맨하튼 커뮤니티 보트하우스에서 제공하며 피어 96입니다. 현충일 연휴부터 10월 중순까지 주말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정시간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은 다운타운 보트하우스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더운 계절에 제공되는 무료 카야킹들이 있으니 영상 아래에 있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뉴욕에서 제공하는 무료 카야킹은 6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공원의 장소가 바뀌며 시행이 됩니다. 보이는 영상은 겐트리플라자 스테이트파크에서 있었던 무료 카야킹입니다. 뉴욕이 허드슨강이나 이스트리버에서 카야킹을 즐기며 전망을 즐겨보세요. 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전망에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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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